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2017년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날. 세상은 지각변동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실을 방문해 협력을 구하는 광폭 행보에 더해 현직 전남지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비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인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2라는 일각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 없는 전망을 완전히 깬 채 전혀 새로운 길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5월 9일은 촛불혁명이 완수된 날이며 아울러 문재인 표 혁명이 시작된 날로 봐야 할까요? 5월 9일 우리 국민의 선택은 어떤 맥락 속에 서 있으며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동지적 관계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대구 경북 민심에 관한 정통한 분석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연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유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성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성비했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예로 역사에 주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군의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듬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금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새로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굴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선언 직후에 연설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는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못다 이룬 꿈은 계승해야 할 과제 아닐까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1부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모셨습니다. 광고 듣고 만나지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요소 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산밭. 정성농장을 읽은 농부아버지 이정렬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 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골반 교정? 입고 걸으면 끝이라니! 참 쉽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의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남자는 허리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재인 41.4% 예측 1위 홍준표 23.3% 예측 2위 안철수 21.8% 예측 3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8.1%포인트의 1위 격차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습니다. 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 확정 매직 넘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표에 상관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매직 넘버 제로 카운트다운 100표! 네, 드디어 2017년 5월 10일 새벽 2시 37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됐습니다. 40.2%의 득표율을 보인 시점입니다. 문 당선인은 대구,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 당시 보수층의 지지 기반이었던 50대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얻으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을 위한 회의가 시작되기 위해서 지금 위원들이 하나 둘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선인이죠. 잠시 후에 당선 의결이 결정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87조 제1항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정청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의원님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측대로 크게 출렁거림 없이 문재인 대세가 쭉 이어졌고 큰 돌발 변수 없이 진행된 사실은 예측을 크게 벼선하지 않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55% 예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희망상으로 한 47%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홍준표 25 안철수 16 심상정 6 승민 5 기타 1 이렇게 저는 사실 좀 희망을 그렇게 가졌었어요. 조금 빗나갔어요. 그런 건 누가 기억합니까 마는 그래도 이번 승리가 그렇다고 41%의 승리니까 59%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구선수가 살 1푼 치면 최고 톱 타자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다 득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자 구도에서 50%는 사실상 불가능한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530만 표 차였는데 그걸 상위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압승이다 이렇게 봐야죠. 557만 표 차. 그래서 사실은 이번 승리의 의미를 폄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승이다. 압도적 승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mb 때는 투표율이 63%였지만 이번에는 77%예요. 승리의 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은 국민들의 전국적인 지지. 사실은 이명박 씨가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호남에서는 다 졌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다 졌지만 이번에 문재인 후보는 영남 지역에서 다진 게 아니라 부산 울산에서는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몇 가지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자면 저는 가장 큰 의미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선거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선거죠.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힘은 국민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대 보면 해방전국 때도 그렇고 4.19 5.18 60민중항쟁 때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들이 요구와 바람대로 권력이 서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갈아치운 첫 번째 선거다.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로 대단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갈아치웠다는 건 혁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혁명이었고요. 사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촛불 국민이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지역감정의 벽이 균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풍이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명박근혜 시대에 불통의 시대가 가고 민주주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를 민주정부 진정한 민주정부라고 불러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승리의 의미를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참 감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라는 나쁜 지도자를 몰아낸 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지도자를 세웠다는 평가. 이게 사실은 주류의 견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다시는 뽑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반면 교사의 교훈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우스갯소리로 업적이라고 본다면 다시는 박정희 유신단재 망령 이런 것이 이 땅에 부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정희 유신 망령까지 같이 깍지 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논개정신을 구현한 전직 대통령이었다.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다면 참 좋았겠지만 4년을 유예했단 말이죠. 이 4년을 유예한 것이 결국 몰가치하지는 않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상당히 신장됐고 박근혜의 패약질 때문에 아울러 또 하나는 박정희 망령 아울러 색깔론 망령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일소를 해버렸다. 4년간 아픔과 고통도 컸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어떻게 보면 4년을 억지로 투자했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값을 얻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기대 유토피아적 기대 여기에 부응하지 않으면 노무현은 나쁜 지도자다 진정성은 없다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몰아세우기 바빴는데 9년을 지나오면서 현실과 조금은 타협해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더라도 용인해 줄 준비가 돼 있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진영들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야박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 기념해서 당시 도울 선생이 문화일보 대기자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뭐가 가장 힘드냐 라고 물었을 때 나를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당선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 앞에서 앞으로 여러분 뭐 할까냐 했더니 감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 말고도 나를 감시할 곳은 너무나 많다. 나를 흔들 곳은 너무나 많다. 나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뽑았으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최고 권력이 됐기 때문에 감시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할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밑받침하는 지지해주는 보호하고 그런 역할이 사실상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총래 의원님은 노사모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노 대통령과 문 대통령 그 두 분이 친한 건 맞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완전히 다르죠. 성정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상도 산하이 아싸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고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반대 지점의 매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곳저곳에서 인간 문재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꼽는 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다. 진짜 잘 참아요. 이번 4년 동안도 잘 버티고 견디고 참은 거 아닙니까. 온갖 음해와 억울한 공격 이런 게 있었는데도 다 참아내고 견디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운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단호한 결단도 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 얘기가요. 화를 잘 안 내요. 화를 절대 안 내는데 어떤 때 화를 낸지 아세요? 어떤 때? 노무현 대통령을 좀 폄하하거나 이렇게 공격할 때는 화가 납니다. 그게 어떤 심리입니까? 자기를 공격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면. 이번에 tv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할 때는 이보세요. 그냥 최고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100% 신뢰와 사랑 존경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낌에 두 분의 스타일상 두 분이 살아계시고 또 같이 활동하실 때 티격태격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좀 빙글에 웃고 있을 그런 스타일이지 맞붙어서 막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니.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내고 굉장히 격정적이고 감수성이 발달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품격이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딪히지 않을 수 있어요. 의외로. 같은 성격이면 부딪힐 수 있는데 의외로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음과 양처럼 조화를 이루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늘에 있는 우리 노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어떻게 봤을까?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노? 왜 힘든 대통령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잘할 것이다. 내 친구 문재인은 잘할 것이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한번 좀 예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과 함께. 지금 오늘의 일정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방금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주영훈 경호실장 서훈 국정원장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의 조국 교수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주 정말 대박입니다. 파격인데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통합입니다. 그래서 국정을 일단 안정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선거 직전에 가장 힘주어서 말한 세 가지 키워드는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책임지는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지했던 분들은 너무 조급합심을 내고 왜 이걸 안 하지 이건 안 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왜냐하면 인수기간도 없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속한 건 다 지키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다려달라. 우리 첫날 다 지켰습니다. 어떤 거를? 야당 당사 방문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야당에서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했고요. 그리고 인선 내용도 본인이 직접 발표했고 팀 선서 행사도 간략하게 마쳤고 오늘 하루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택에서 나와서 국립현충원으로 향할 때 그때 시간을 포함해서 가는 곳마다 국민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또 아기도 안고. 저는 오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것이 크게 보도되는 안 됐는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만났을 때 끝나고 일어서는데 본인이 의자 정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쇼가 아니라 몸으로 이미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그냥 지나고 나오면 될 텐데. 본능 같은 그런. 그렇죠. 습관이 되어서 의자 정리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진짜.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인터넷에 나돌더라고요. 박근혜가 4년 동안 했던 소통을 문재인은 3시간 만에 다 했다. 3시간 만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겪어봐도 권위주의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된 거다. 이명박 박근혜 여기가 비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렇죠. 대통령도 국민이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하직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고 하나의 직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평적 리더십 이것이 또 구현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 갑자기 돌발 질문. 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공천해서 컷오프가 되셨습니다. 당연히 김종인 씨가 한 걸 다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뭘 하시던가요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예상을 못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예상을 못했던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심의원들한테 본인이 다 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재심 받기 하루 전날 밤 12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재심의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놓고 했으니 재심이 열면 구제될 거다. 공천을 받을 거다. 그러니 안심하고 그냥 푹 자라.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했는데 재심에서도 토론도 안 하고 그냥 기각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전 대표 아닙니까. 말발도 안 통하는 그분이었죠. 네. 아니 사실은 김종인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와가지고 무슨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도 아닌데 자기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라고 명함 파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를 데리고 온 전임 대표 그리고 당에서 가장 신망을 받고 있는 차기 대권주자의 그런 요청도 묵살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추호 선생이. 그러니까 지난 얘기지만 저는 공천심사 결정을 두 번이나 한 거예요. 처음에는 공천이 된 걸로 올라왔는데 다시 빠꾸를 시켰죠. 추호 선생께서. 그리고 다시 이제 거듭하는 걸로 다시 꾸며간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호 선생이 우리 정청래 의원님한테 양동작전을 펼친 걸로 또 알려져 있고요. 양동작전 어떻게. 네. 이를테면 한쪽으로는 다른 지역 공천을 막 상의하면서 긴밀한 어떤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컷오프라는 뒤통수를 나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도 지금 보면 좀 안 되셨어요. 추호 선생이 이번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도우러 갔었는데 만감이 교차하셨겠어요. 우리 정 의원님.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분은 정말 안철수 씨가 될 거라고 믿고 갔을까요. 글쎄요. 이게 보면 쭉 간추려서 생각해 보면 문재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당도 만들고 뛰쳐나가고 달달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심 이것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못 보고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을 못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출발점은 객관적이지 못한 시기와 질투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자의 입장이니까 더 깊은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따가 잠시 후에 국민의당은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됐는지 이걸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승리를 했죠. 저는 사실 굉장히 주목됐던 부분이 뭐냐면 완전한 전국정당이 됐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갈망하던 전국정당이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왜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성공했는지 이유를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너무 중압감이 컸고 그리고 어떤 정교한 로드맵 없이 4대개혁입법이라는 걸 한꺼번에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4대개혁입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기도 사실상 어려운데 이걸 같이 묶어버림으로써 저항세력을 연합군을 만들어버린. 그래서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열린우리당이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초선 의원이었습니다만 의욕이 앞서는 것과 이를 말끔하게 처리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언밸런스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결국은 그리고 당 지도부도 너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도 당대표를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번에 다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의석수는 좀 적었어도 우리 내부에 잡음이 생기면 죽도밥도 안 된다. 그래서 단합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데는 그런 것의 트러블 메이커였던 분들이 주로 국민당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을 흔드는 그런 세력들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당이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열린우리당 때는 150석이 넘었고 과반의석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120석이란 말이죠. 게다가 지금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양상이라고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이 당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협력을 할 것인가. 물론 문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 씨를 찾긴 했습니다마는 난망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을 잃는 순간 다른 야당들은 공격자로 변신을 할 겁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은 국민 지지거든요. 그래서 국민 지지를 잃지 않는 것이 지금 같은 소수 의회 권력으로서는 항상 견제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이 높으면 다른 야당들이 반대를 하면 그 야당이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여하이 유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그런데 국민들은 촛불 75대 반촛불 25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다면 적폐청산을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봐도 됩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입장이라면 앞으로 100일 6개월 집권 초기 가장 힘 있을 때 이때 실제로 개혁을 못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의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과 합의해서 한다는 것은 형용 모순이죠. 그렇죠. 논리적 모순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역사와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8, 7년 이후에 7번째 대통령인데요. 6번째 대통령 중에서 집권 초기에 제가 제 스타일상 제일 점수를 주고 싶은 대통령은 ys였습니다. 아 ys. 그때 뭐 그냥 휘몰아쳤지 않습니까? 정말 뭐 유혈이 낭자였어요. 그때 지지가 90%까지 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한 것을 저는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제 그런 스타일하고 좀 약간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집권 초기에 이것을 매듭짓지 못하면 중후반기로 가면 더더욱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일 작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일 작전. 그 100일 작전을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네. 아 그 이해찬. 네. 날카로운 이해찬.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자룡이신 이해찬 전 총리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의 충돌이 불가피하겠군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거쳐야 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쪽하고 타협해서 국민의 신망을 잃느니 그쪽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겠다면 대륙각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판사가 죄인하고 형량을 조정할 수는 없죠. 하긴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직한 말씀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개혁으로 들어가자면 자유한국당하고 충돌할 부분은 아무래도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과 그러니까 이제 개별 사안보다는 개혁의 방향 노선 이런 것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념으로 추진하는 것. 그래서 그 방향 이런 것을 빨리 잡아서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선은 헌법 1조 2항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저는 하나의 정신일 수 있겠다. 좋은 방향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30개 조항을 압축위하게 하는 것이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의 첫 번째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면 1919년에 대한민국 1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헌법 정신에 맞게 국정교과서를 없앤다. 그럼 누가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설령 있어도 꼼짝 못하게 아야소리 못하게 만들어놓는 그것이 방향이고 원칙이다. 로드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국제 질서와 국제 공조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됐든 결국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원 다 전정부적인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볼 문제인데 이것은 대통령 혼자 외롭게 결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충분하게 참모들하고 실익을 따져가면서 깊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면 그러면 사실은 사드 문제는 덩달아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관계라는 것이 헌법상으로도 봐도 이중성과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3조에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소를 한다 우리 영토를. 그럼 북한은 미수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반국가 단체거든요 지금. 그런데 국제연합에 또 단독 국가로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성과 특수성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가장 큰 진전은 획기적인 것은 결국은 남과 북의 양치두자의 통 큰 결단 이런 것이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장관 차원이 노력하는 10년 100년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북정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통일정책 기준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또 호응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로만 본다면 더욱 절실하게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한 또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 개성공단 금강산을 조속히 제기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말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못지않게 잘 해갔으면 좋겠고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아직 언론에 공개는 안 됐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분이 옳으실 것 같습니다. 이름 알려진 분입니까? 네.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통일문제. 이게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사실은 모든 얽힌 문제들이 쉽게 풀릴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단장 아니었습니까? 네. 협상을 잘하시는 편이겠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푸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알겠습니다. 그 실력도 한번 검증대 위에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언론 개혁 문제는 이건 좀 다른 트랙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트랙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은 언론과 자주 만나겠다.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언론이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왜곡하고 오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했으니 그 선의를 또 악의적으로 왜곡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은 부분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c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자 많이 만난다고 그게 해결할 문제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문진 이사구조도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 mbc도 많은 부분 정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여쭤봐도 난 이런 답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질문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입을 받는 전 의원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제 그거랑 관계 없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협력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대선 전부터 계속 요청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하기 싫은 일도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편에 전변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아무리 싫어도 그거 해라. 당신처럼 시원하게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제는 정권이 바뀐다면 그런 것도 바꿔야 된다. 김용민 피디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조선일보 하고 태생적으로 안 좋은 사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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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편집을 하지 않는 생방송에서 tv조선에서 조선일보로 비판하는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정권교체 이후에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나가라. 이것이 한 70% 넘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는 의원님은 현실 정치인이고 대중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지키는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고 모든 국민 대중을 상대로 해서 발언하는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금기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13년 동안 진짜 조정둥과 인터뷰하지 않고. 잘 알죠. 언론으로 취급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면 굳은 일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누가 나한테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불현대 들더라고요. 암튼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고 운명공동체군요. 특별히 공직을 맡지 않더라도. 저는 몇 번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임명직은 설령 제한이 오더라도 저는 사양하겠다. 오로지 선출직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쯤 전화를 많이 기다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 뭐 어떤 분들은 특히 학자들 이분들은 아예 전화기가 행여 자는 와중에 배터리가 끊길까 봐 충전을 다 해놓고 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고님 이제 어디 가요 이렇게 막 울어요. 그래서 아니 저 갈 생각도 없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런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그렇게 인식이 됐나 봐요. 아니 뭐 가까운 사이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총래 의원님한테 빚을 쥔 건 사실이죠. 무슨 빚을 쥐요. 빚을 쥔 거죠. 그런 거 없고 어제 제가 트위터 올렸어요. 대통령 당선 확실 출교사 딱 나오는 거 보고 컷오프 때 많이 아팠는데 그것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때 실제로는 제가 뭐 탁당이나 이혼은 없다. 한 번도 생각해 본 개념은 아니지만 정권교체 이 부분의 큰 가치 깃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내가 컷오프 됐는데 덕권유세단 만들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애쓴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끼리 서로 띄워주는 게 웃기긴 하지만 사실 정총래 의원님의 컷오프 수용. 탈당 안고 당에 남아서 도리어 본인은 낙천됐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선거처럼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권교체의 초석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가 낙천이 됐어도 낙천적이잖아요. 낙천적인 성격이야. 공천을 못 받아도 낙천됐어도 낙천적으로 이걸 받으시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정총래 의원님한테 빚을 든 것은 분명합니다. 의원님 다른 당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앞날을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홍준표 후보자가 당이 복원됐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준표 중심의 당이 될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망할 때는 팍 망해버리고 새살이 도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입당으로 보면 사실은 너무 많은 득표를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면 개조 이것보다는 좀 리모델링해서 쓰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급속히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존이 가정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바른정당 중심으로 보수가 재편이 된다면 우리나라 보수들도 지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계기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는 사실은 묻지마 지지거든요. 대구 경북 이쪽에서요. 여전히 1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그런 생각인데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로서는 든든한 우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본인들은 기사회생할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 그 지역주의에 기대서 패약지를 또 계속 일삼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맞서서 경쟁을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제어를 해가면서 적 피해 청산 등 재반개혁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생긴 거네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앞으로 국민의정당과 바른당은 굉장히 포지셔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90력이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죠. 자유한국당으로의 90력 더불어민주당으로의 90력 이랬을 때 당장은 인위적인 정기개편은 불가능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다음에는 바로 자기 문제잖아요. 총선. 그렇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그것도 낙관할 수 없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특표 하자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대통령 주도이고 여당 주도이거든요. 같이 동시에 지방선거를 치르면 아무래도 여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야의 개념으로 갈 거예요. 지방선거는 사실상은 그런 구도는 좀 아니었으더라도 개헌이라는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한다. 그랬을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입지가 더 축수가 되죠. 국민의당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그간의 문 모닝. 이건 말이죠. 두 번 다시는 문재인과 만날 생각이 없다. 불구 대천의 원수로 문재인을 삼았다. 이런 선언으로 느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각 당 대표 중에서 가장 예우를 갖추고 깍뜨렸어요. 문 대통령님을 계속 붙였고 그리고 협력의 방점을 찍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얼굴 표정은 그 말의 내용과 같이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퉁 쳤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진심으로 위로드린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박모닝을 끝냈습니다. 그동안 문모닝 했던 것만큼 나도 박모닝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작년 총선 이후에 저는 정권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로 봤던 것이 문재인 왕따였거든요. 여의도에서.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그러면 제3지대 론이거든요. 제2의 3당 합당 같은. 그거를 박지원 당대표가 아마 모산을 꾸밀 수 있다. 항상 경계했기 때문에 제가 박지원 마크맨을 자처한 거거든요. 저는 대선에서 가장 리스크는 그거였다고 봅니다. 마치 문재인만 홀로 남고 나머지는 다 뭉쳐서 반분전 대 제3지대 헤쳐모였다. 그랬을 때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겠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계속 제가 왓치독 역할을 했죠. 그렇군요.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굿모닝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뜨악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문모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씹어대던 분이 오늘은 천연덕스럽게 굿모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치는 결국 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는가 보다. 박지원 당대표의 그런 모습이 본인의 가장 약점이라는 것을 본인만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생물이다는 걸로 모든 거짓과 말박고기를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건 다 알거든요. 그분의 불행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정치 기술의 화려함 그것이 통하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호남의 맹주라고 자처했었는데 광주 전남 전북 이번에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자기 지역구 목포도요. 이건 굉장히 쓰레긴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직은 계속하시겠지만 사실상 정치권의 핵심에서 멀어진 거죠. 그리고 호남 민심에서도 멀어졌고 그래서 본인이 하루하루가 괴롭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후보는 정계 은퇴도 아니고 정계 조퇴죠. 의원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예전에 문국현 후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처음부터 예감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정치권 용어로 정치묶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묶기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누가 써준 정답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게 어색하잖아요. 이 시대에 참 어색인. 그래서 정치가 어색하신 분이다. 그리고 미래를 말하면서 주변에 다 구시대 인물을 병풍처럼 치고 본인이 말하고 있는데도 모순관계예요 계속. 그리고 이번 대선 전략도 모순관계잖아요. 호남에 구애를 하면 영남이 떨어져 나가고 영남에 구애를 하면 호남이 떨어져 나가고 진보의 구애를 하면 보수가 떨어져 나가고 보수의 구애를 하면 진보가 걱정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정치를 지속해야 될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가고자 하는데 깃발이 없잖아요. 나침반도 없고. 그렇죠. 의원님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 전 올해 안에 정계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백기투항하거나 개별 입당하거나 탈당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럴 수도 있죠. 혹시 이현주 의원도? 박지원 당대표의 워딩으로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건 모르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거든요. 팩트, 태도, 의도. 그런데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저 눈물에는 소금기가 없다. 이렇게 나쁜 의도가 들켜버리면 아무리 눈물을 펑펑 쏟아도 그 눈물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실에 입각한 팩트를 말해야 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태도는 겸손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하고 한 45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첫날의 이런 대담이 글쎄요. 저희가 섣부른 그런 예측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말씀대로 문재인은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간 왕따를 당해왔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가 새정치 같지 않고 문재인이 새정치 같은 그런 신선함, 소탈함 이런 것이 실제로 많은 부분의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했고요. 그러니까 젠틀한 리더십 그리고 바르고 정직한 참 좋은 사람 같은 인상 이런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무기였고 지금까지 우리 진보진 형의 후보 중에서는 연대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김종필, 논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에는 떨어져 나갔습니다마는 정몽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았어야 했고 사실 문재인 후보도 2012년에는 안철수 후보하고 손잡았어야 했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시대의 해구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정체성이 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이겨볼까 이런 대선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 지정에서 어떻게 하면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끼리 반문연대를 해서 문재인 한 번 꺾어볼까. 그런데 결국은 못 꺾고 문재인이 승리한. 그래서 저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참으로 즐거웠고 신났어요. 보람이 있었고. 사실 누군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선 때 어떤 발언이 어떤 행보가 또 어떤 이벤트가 지지율을 오르게 하고 내리겠는지 결정적인 한 수 이런 거 따지는데 저는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의 당선 원인은 낙선 직후에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자살했을 때 그 빈소를 찾아가서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동안 쭉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고난에 놓였던 사람들 세월호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가면서 마음 깊이 위로하고 공감했던 그 지난했던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또 그 현장에 함께 했었던 진정성이 오늘의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단기필마로 그냥 명성으로 인지도로 이런 걸로 대통령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점. 분명히 시대 정신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갱기가 뛰어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박재원 당대표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아이고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기도 했죠.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떨떨 뭉친 판총물 회사 내피알 내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피 피알하기 위한 알 알짜배기 판총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내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내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내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제재 수출로 연간 4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농장 김용민의 뉴스 농장입니다. 오늘은 각계 인사들이 전망한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의 전여옥 전 의원 오늘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했는데요. 전여옥 전 의원은 보수가 처절하게 버림받았다. 당분간 진보 정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존의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였던 뿌리로 볼 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대선운동에서 좀 더 보수가 혹독하게 자기 시련을 겪을 발판이 있어야지 보수의 앞날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해서는 어떤 점에서는 보수가 새롭게 자기 자리 또는 자신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진보의 정권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사실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결과가 아무래도 보수 개혁의 씨앗을 국민들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이해운 의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보수가 위기를 넘어서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 다가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장 시장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 정서 같은 것도 사라졌고 물론 tk하고 경남 일부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득표를 했지만요. 또 유승민 후보의 득표라는 건 유승민 후보가 매우 영민하고 똘똘하게 tv토론을 잘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지율이 올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올랐냐 거기에 탈당파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롤백을 컴백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화도 나고 왜냐하면 탄핵에서 비롯된 대선인데 그것을 또 다시 자기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에 대한 상당한 동정표가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반은 매우 허술합니다. 그리고 받은 득표로 볼 때는 아마도 바른정당에서 이대로 가기는 굉장히 힘든 득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쉽네요. 냉정하게 봐야죠. 그렇군요. 이번 조기 대선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라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열어서 박근혜를 감옥 속에 가두게 만든 이런 국면 고비고비의 안민석 의원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앞날과 관련해 이제 친박 비박의 충돌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국민들 볼 때는 국정농단 세력과 공범이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최초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그분들이 저를 허위사실이다 안민석 정치를 전개 떠나라 얼마나 저를 집단적으로 공격했습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그 터전 위에서 홍준표 후보가 있게 됐을 때 홍준표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공격하고 지지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남아있는 분들은 홍준표의 그런 인식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자리 잡기 어려울 거라고 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24%는 얻었는데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들어간 분들이 누구냐면 바른정당의 탈당파 12명 아닙니까? 결국 홍 의원이 대선 주자로서 힘이 있을 때 이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뭔가 지지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치열한 내부의 침박 비박 싸움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새누리 또 한나라당 그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라는 게 뭡니까? 박정희, 박근혜 그런 유산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침박의 결속력을 비박들의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보수를 또 지향하겠죠. 비박들이 버텨내거나 이겨내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만약 비박이 이긴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의 분석입니다. 안민석 의원 주장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쪽 개파가 패권을 쥐면 다른 한쪽 개파는 파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bs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일회성 얼굴마저로 쓰이고 버려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냥 선거 때 보세요. 정우택 원내대표라는 분이 후보와 원내대표와의 소위 힘과 지위의 차이라는 건 하늘과 땅인데도 후보가 지시했다는데 바로 그냥 방송에 나와서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투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소위 당내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후보의 위상 지비 이런 거.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당권전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어쨌든 간에 누구의 승리로 되는지 간에 굉장한 원심력이 작용하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공중부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쪼개져서 바른정당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바른정당이 뭉개져서 자유한국당이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계보의 세력균형으로 보거나 혹은 홍준표 후보의 장학력이나 어쨌든 한쪽이 승리하면 나머지 한쪽이 있기가 어려운 당이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 내부는. 그래서 소위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하여튼 한 계파가 승리하면 완전 나머지 계파는 숙청이에요. 자유한국당의 특징상. 그러면 그분들이 거꾸로 자유한국당을 떠나서서 바른당으로 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예?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이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지금도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당신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미약하거나 없지만 부디, 제발 힘내십시오. 중고차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유라 언제든 02849-9730 경당 5천만원짜리 아파트 살면서 1년에 재산세 200도 안되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그런 나라 언제까지 할게 해요? 정신 차려요! 어디서 여당이라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야당이 먹을만 하면 삿대질하고 우리 새끼들 왜 되겠어요? 정신 차립 시대에 이까지는 우리 대구가 20년째 전국 경제 꼴찌여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의미를 줬던 그 정당 나라 완상창 문갈들 있잖아요. 안보 안보 잠수함 만든다 그러면 구축함 만든다 그러면서 잠수함 잡는 레이더에다가 고기 잡는 의군 탐지기 달아가 돈 빼먹는 그게 안보라요? 나라 원칙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래갖고는 우리 자식들이 살 수가 없어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한테 안철수 후보에게 기우는 것 같았지만 최종 선택은 보수 정당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불렸지만 이번 대선에선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던 부산에서도 홍준표 후보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도지사를 진행 경남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문 당선인 역시 근소한 차이의 2위였습니다. 홍 후보가 대구와 경북에서 50% 안팎을 얻었지만 문 당선인의 득표율 역시 20% 안팎을 보였습니다. 대구의 경북에 고생한 동지들이 조금 더 뛰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후보가 제일 첫날 대구로 오셔서 광주에서 사랑받고 부산에서 사랑받고 이런 대통령을 넘어서서 대구, 광주, 서울, 부산, 대전 골고루 사랑받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개혁하고 그리고 함께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자 대선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에 모신 분은 우리 금요일의 남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구미에서 서울로 오셨고요. 네 특별히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구미에 있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정도로 촉하다. 서울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경수해 갖고 있었는데 제가 2009년도까지 서울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서울에 있기엔 너무 아깝다. 혹시 그걸 선거 구호로 내건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녹음일 기준으로 전날에 대선이 있었고 그 이튿날 바로 세정부가 출범을 하는 이런 너무 굉장히 추격된 그런 정치 일정을 소환을 하고 현지증이 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선거 쭉 그 과정들을. 굉장히 다자구도라서 잘 보면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좌에서 우까지 후보 5명이 일렬로 서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옹준표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후보자들 간의 표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단히 그 혈액형 외에 O형만 수혈이 되고 AB형은 나머지 혈액형한테 다 수혈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흐름들이 또 보였었고 TV토론에 대해서 질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잘 보면 이번 선거만큼 정책적인 선거도 없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나왔었고 후보자 간에도 이렇게 헷갈렸다 저렇게 헷갈렸다가 그리고 홍준표 심상정은 과연 공통분모가 없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로 이제 엇갈려나가는 그리고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대단히 좀 흥미로운 선거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가 저질이면요. 미디어도 같이 저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정치를 보는 분은 이거 그래도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이었다. 들을 거리가 많았던 토론이었다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서로 험상구존말 나오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서 막말 토론이었다. 쟁점은 없고 인신공격만 있는 토론이었다. 이러는데 이번에는 참 볼거리 들을 거리가 많았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점수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후보는 누구였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본데 기복이 별로 없는 그렇지 후보였고요. 그런데 국방 안보 문제는 그건 좀 점수가 낮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그런 것이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당이랑 손을 잡을 거다. 이런 설들 심지어는 민주당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 있지만 그분도 대구 쪽이 정치적 기반이고 아버지 유수호 전 의원부터 해서 민정당 때부터 의원이었던 집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수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틀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관계 대단히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보수 안보관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사회경제적 식견은 진보적이에요 사실. 그런데 안보 국방 외교 이 분야는 진짜 이거 홍준표하고 정말 몇 자 안 바뀐 그런 거의 동일한 dna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보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전향적인 게 어디냐. 그렇게 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후보는 제 패친입니다. 안 부럽습니다. 안 부럽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패친인 것 같은데 우리 김수민 의원이 아무래도 경북 구미시에서 시의연도 하시고 또 그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신 분으로서 유승민의 장례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어요. 대구에 비해서도 경북 쪽은 유승민 후보 표가 조금 더 낮게 나왔거든요. 적게. 그래도 수도권이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정치를 계속해야 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다음 총선까지 임기가 좀 넉넉히 남아있다는 것 정도 지금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정부가 연정협치 이런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 한간에서는 유승민도 문재인 정부와 좀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지역에서는 몰락하는 공산이 높습니다. 대신에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대단히 한정적인 그냥 그저 그런 의원으로 수도권에 남아야 되는 예전에 대구 정치의 황태자로 박철원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박철원 의원이 대구의 정말 최고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djp 연합을 하면서 김대중 국민의회의와 손을 잡는 순간부터 대구에서 몰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결국에는 전통적 새누리당 지지층 보수 지지층 안으로 다시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문재인은 dj는 아니잖아요. dj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진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뜻 손을 잡기가 어려워요. 하긴 이번 대구 경북 지역 선거 결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이 당선된 건 기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또 실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대구도 이렇게 파고들고 들어가면 마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뭐 새누리당부터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줄 수 있고 대선에서는 내가 저 당은 안 찍었지만 총선에서는 찍어줄게 그리고 총선에서는 안 찍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찍어줄게 이런 층들이 또 제법 켜켜이 쌓여있거든요. 김부겸 의원은 그걸 잘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총선 출마와 한 번에 대구시장 출마로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그 과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기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미디어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풀뿌리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 중앙정치는 흐름을 많이 타기 때문에 실컷 잘해놓고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다시 역풍이 불고 이런 게 많은데 이 풀뿌리로 들어가 놓으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을지로 위원회라고 이제 민생경제 관련해서 대단히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수민 우원식은 제가 얼마 전에 성주의 사드 반대 농성장 가서 그 얘기를 세 번째로 그래요? 저한테 그 얘기를 우원식 의원 닮았다는 얘기를 하신 두 번째 분의 김용민 PD시고 기분 나쁘진 않아요. 우원식 의원 저는 좋아하는 분입니다. 좋은 분이에요. 어쨌든 그 을지로 위원회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은 저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지역 당협 옛날로 치면 지구당이 해줘야 될 일이다.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전들을 이제 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당 조직들을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러 나가고 지금 이렇게 팬클럽 형태로 계시는 송가혁이든 문팬이든 이런 팬클럽 분들도 이제는 지역정치 지역운동으로 들어가시면 김부겸의 기적이라고 기적 아닌 기적이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구 경북에서도 김부겸 의원이 군포인가가 지역구였는데 거기 버리고 대구 갔잖아요. 버렸나요? 죄송합니다. 버렸다는 것보다는 김부겸 패마 바라는 확 키워버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더 어려운 곳으로 갔는데 마치 노무현이 서울 종로에서 부산으로 갔듯이 그렇게 갔는데 가자마자 당선된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태국시장 나갔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배지를 달게 된 건데 사실 어제 대선 결과 보고 말이죠.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온통 빨간색인 경상북도를 바라보면서 특히 성주에서도 홍준표가 반 이상 나오는 거 보면서 굉장히 경상북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사실은 성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인데 이게 진짜 사드가 들어오면 생활공동체가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한국당에 많은 표를 줄 수 있다는 건 배알이었구나. 진짜 이 사람들이 사드를 반대하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 수수께끼를 오늘 김수민 의원한테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성주, 김천 이쪽 지역 여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봐야 돼요. 경북이 다 그랬는데 박근혜 후보가 2012년 대선에서 80%를 얻었던 지역이거든요. 홍준표 후보는 50몇 퍼센트 수준 이라는 거죠. 그러군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홍준표 후보랑 또 박근혜 후보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 또 같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성주 국민들이 사드 반대 투쟁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집회도 매일매일 열 수 있겠고 그렇죠. 저는 이제 저러다가 지칠 텐데 정말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뜨거운 여름과 추워지는 계절까지 해서 그 와중에 또 박근혜 정권 붕괴까지 맞이를 했고 그런데 성주읍 내에 원래 사드 부지였는데 이게 성주 대부분의 주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김천에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져 버렸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투쟁에 김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주읍에서 성주골프장으로 튕겨내면서 자동으로 좀 빠지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투쟁은 성주골프장 아주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나 김천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더 결합을 하는 형태가 됐고 참고로 이번에 김천혁신도시가 율곡동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50%를 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1등 했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은 여기도 함정에 있는 게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혁신도시라서. 아,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네.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주는 종합하면 새누리당에 해당하는 지지율은 꽤 낮아졌고 그런데 이미 투쟁이 좀 국한되면서 지역 주민들도 좀 힘이 빠져서 그냥 옛날에 투표 패턴을 좀 행사한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풀뿌리 정치 말씀드렸지만 경북 지역이 솔직히 민주당, 국민의당, 지역정치에 대단히 부실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은 조직력 자체가 별로 없고 바른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랑 차이가 뭐야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해 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민들이 선뜻 어느 정당에다가 표를 주겠느냐 했을 때 대안 부재 상태가 겹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보시기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 대안이 없단 말이냐. 거기만 아니고 딴 데 찍으면 되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가 그냥 적대적으로 묶여있는 마음이 그런 걸 풀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죠. 참여정부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중앙무대에 있었던 대구, 경북 출신 인사들 열린무대당 소속으로 이런 분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이 출마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광철 씨도 그렇고 이재용 씨 환경공단 이사장 하셨던 양반 뭐 그런 분들이 다 내려가서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중량감 있는 인사를 서울에서 지역에 보내도 안 될 것 같으면 좋은 사람 괜히 또 낙선시켜서 김빠지게 하느니 그냥 대구, 경북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 그 접근이 실패했던 게 중량급 인사를 보내서 여기를 통해서 정부에 줄을 대라라는 식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존심을 건드린다기보다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지금 정부는 이 정부고 그 지역에도 노무현 정부에 줄을 댈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접근이었던 거죠. 그게 하향식이었던 겁니다. 접근이. 그런데 그분들이 대구, 경북에 오셔서 오래 하실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 하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이강철 씨는 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출마를 하셨고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하기 전부터 대구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미청학년 최장기 보격자이기도 했죠. 그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이 그냥 한 번 이렇게 찔렀다가 다시 나가시고 그리고 심지어 박명재 의원처럼 그 사람은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참여정부 때 행정다치부 당관 했던 양반이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가 있어요. 그때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도지사 출마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념적으로도 불분명하고 앞으로 열심히 바닥을 긴다는 보장도 없는 사람들을 낙하산식으로 공천을 하니까 그런데 지역에서는 살짝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솔깃해서 저기를 표를 줘 가지고 자리 안 쳐놓으면 중앙정부한테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열린우리당 때는 tk 접근이 어려웠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번 컨설팅을 해 주시죠. 일단은 꼭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더라도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정의당도 그렇고 모든 당이 그렇습니다. 모든 진보개혁 베이스 기반의 그런 정당들이 tk에서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컨설팅을 제가 한 5억 정도는 받아야 지금부터 재생하시는 분들은 난 저 천 원씩 제가 유료 서비스로 대략 막대기만 그런데 이게 바닥을 기어야 돼요. 바닥을 기어야 돼요. 바닥을 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모임들이 보면 동호회 조직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노사목 계열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취미들을 공유를 많이 하시는데 조직이 좀 성장한 데서는 저는 방향을 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 생활적 모임을 오히려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그런 장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솔직히 대구 경북의 야당 내지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보면 전혀 그런 정치 모임에 관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시는 분들 너무 지나치게 그 모임에 의존해요. 너무 자주 만나시고서 그리고 막 맨날 한탄하시고 아마 어제도 한탄하셨을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활동가라든가 정치 지망생 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곳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차이점부터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통적인 것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술집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 들으라는 식으로 민주노총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민주노총 쪽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저도 조합원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주노총 이 새끼들 때문에 임시직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이러면서 귀중노조 프레임이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리고 저보고 잠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한 저보다는 한 2, 30살은 많으신 분인데 뭘 얘기하려다가 마세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참 나한테 불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만났는데 굉장히 저한테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비정규직 관련한 활동을 아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얼핏 보기에는 좌파 혐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문제의 원인을 귀중노조한테 돌렸다. 그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비정규직 관련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저한테 태도가 많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공통점들을 찾아 나간다면 그래서 새로운 어떤 괴를 엮어낸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녹아내리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스스로 균열이 되거나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저 세상 저편에 계신 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 같은 한국말 쓰고 거찍 그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지역이 어디고 이념이 어디고 그런 게 어디겠어요. 다 사람 사는 얘기인데. 제가 내친 김에 선거운동까지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요. 좋습니다. 야권 성향의 후보자, 정치 지망생들은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표 표기하지 마십시오. 노인표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표를 주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공약을 이렇게 분석하고 따져보는 습관이 있는 건 20대 유권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요라는 질문을 실제로 선거운동하다 보면 20대 유권자들한테 받아요. 좀 그런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공약 안 따집니다. 그걸 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공약대로 안 하는 거 한두 번 보셨습니까? 그렇죠. 공약 얘기하면 바로 재원은 어떻게 할 건데 돈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좀 시큰둥 하세요. 그런데 노인 유권자분들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찍어줍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놈이 일도 열심히 한다. 공약은 잘 안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야권의 정치인들은 좀 샤이하고 바닥이 길기 싫어합니다. 좀 이렇게 떳떳해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자신을 잘 안 굽히시는 분들이 진보 개혁 쪽에 많은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김부겸 의원이나 충남의 안희정 지사나 또 경남에서 지사했던 김두관 의원이나 이분들이 노년층 공약에 대단히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스킨십이라든가. 그리고 노년층이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에 움직이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 지금 이미 야권에서 지역사회에서 노년층의 적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홍준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스캔들. 발정제 건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기죽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간 것도 노년층 유권자들한테 먹히는 면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발정제부터 해가지고 이게 보수 후보로서도 결격이 되는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막판에 영감탱이 발언.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럴 때는 한 수 접어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친근한 의사의 표시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이렇게 면피하는 태도를 보면서도 저는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의 천면피 같은 태도보다도 이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돌파력 이런 것들이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영감탱이 발언은 또 그렇고. 민중혁명. 그런 말도 했어요. 민중혁명. 그 얘기 듣고. 야, 이거는 도대체. 모든 게 다 짝고. 점잖은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데 제가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좀 속이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아실 분들 아실 것 같아서.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보면 영감탱이 발언을 딱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인이랑 굉장히 친했구나.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아니,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26년 동안. 집에 못 오겠다고. 용돈도 안 주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장인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알았으면 됐다고. 편히 쉬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 봐서는 사이가 혀커막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친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일단 돌아가실 때 장인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옛날에 박정하게 됐던 거에 미안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짠한 사람은 오히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까 라고 뚱명스럽게 대꾸합니다. 특히 경상도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그리고 장인 보고 26년 동안 집에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갔을 겁니다. 거꾸로 뒤지고 답이 나오고 장모한테 용돈 주면서 장인이랑 쓰지 말라고 했다고.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쓰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런 좀 섭섭함과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들이 범벅이 된 세월을 보냈을 거고 막판에는 아주 짠한 사이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알아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저 미쳤나 김수민이. 홍준표를 왜 옹호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선거 국면이라서 많이 욕하고 다녔지만 제가 솔직히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는 저 사람은 굉장히 가족적인 사람이다. 가족 같은 사람이다. 아니요. 가족적인 사람인데. 예전에 딴지 일보였나요. 홍준표 후보가 인터뷰할 때 자기는 국가 민족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검사하면서 조폭들을 때려잡다 보니까 검사 은퇴하면 위험해지고 그래서 정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사 퇴임식 할 때도 부모님 묘소가 이쪽에 있어서 자주 내려오겠다. 그 얘기하면서 운 거거든요. 그리고 설거지. 그걸 들으면서 그냥 허세다 저거. 집에 가면 부인한테도 벌벌 기고. 그런데 그게 저는 눈에 보이지만 홍준표 후보의 득표에 도움이 될까 봐. 그 얘기는 공격적으로는 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형님의 그런 태도. 워낙 많이 봐왔던 태도고. 이등을 하니까 호칭이 형님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사실은 전 전두환 씨한테도 부안이 형이라고 해요. 그게 다 그렇게 하는데. 홍준표를 제가 옹호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2012년 만났을 때는 이 양반 얘기하는 것. 특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금이 여당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막말하고 여기자들한테까지 맞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이런 태도는 허세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졌고. 또 뒤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 그런데 진주의료원 없애고. 무상급식 중단하고.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은 단순히 허세 정도가 아니라 나쁜 정치인이구나. 형님이 그냥 가족을 위해서 다른 좋은 일을 하다가 죽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마탱이가 같구나. 그 생각을 했고. 대선 주차까지 나왔는데 25%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홍준표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지만. 홍준표한테 표를 준 사람들의 홍준표에 대한 인상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은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박근혜 구속 3월 31일이었죠. 직후에 박근혜는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 지지층까지도. 소수의 태극기부대를 빼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뜬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대단히 중요한 암시를 줬는데. 선거운동 돌입하면서 박근혜를 잊으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의 그 현란한 선거 전략과 언행 때문에 박근혜를 잊게 된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탄기국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태극기 부대는 또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조원진 후보가 1% 나오던 게 0.1%로. 0.1%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벼룩의 간을 내먹는. 사표방지 심리. 아니. 조원진 후보 선거운동원들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 저는 없어요. 저 구미역에서 6명에서 일렬로 서서 그중에 2명은 태극기 대형 들고 있고 진짜 나라 망한 사람들처럼 정미홍 씨 연설을 스피커로 틀고 6명이 일렬로 서서 우리나라 망했다고 망명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서 있는 안 그래도 그런 힘든 선본 1%짜리 선본 후보의 표를 0.1%로 만드는 이런 극악무도한 집단인데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들은 박근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다. 나는 박근혜가 좋은데 그래서 홍준표를 찍는 거야가 아니라 대다수는 진짜 박근혜 생각하기 하기도 싫다 이거였는데 사실 홍준표가 이번에 떠든 얘기들은 박근혜가 예전에 떠든 얘기들하고는 달라요. 박근혜가 동성애를 엄벌하자고 하거나 민중혁명을 하자고 하거나 영감증이라고 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 박근혜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옛 지지자들 흡수하는 그러면서 박근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찍으면 박근혜 찍는 거야라는 말이 잘 통하지 않게 되어버려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고요. 박근혜가 이제 예를 들어 망했잖아요. 박근혜만 망한 게 아니라 박근혜를 지탱했던 국가 시스템도 무너졌고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으면 사실은 이런 박근혜를 만든 세력들을 심판해서 다음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이런 건강한 유권자 심리라는 건 없고 박근혜 망했어? 다음은 누가 나올 건데? 홍준표. 그래 홍준표 찍어주지. 그럼 박근혜는 그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게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직 유권자들 대다수가 적이 누구냐. 심지어는 적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반대로 하는 게 옳다. 이런 약간 적대에 기반한 정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도 자기네들이 옳다 이걸 떠나서 강성기종노조, 신북좌파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등장하는 게 적들이 워낙 나쁘다. 이 논리로 일단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도 많고 부끄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권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박근혜하고는 완전 딴 판에 그리고 사실은 원래 친박도 아니었던 정치인이 등장을 하면서 그 표가 쏠리게 된 거죠. 그리고 막판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그 시점 대단히 묘한 시점이었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대부분이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거의 만나는 조사였었고 한 조사였나요? 홍준표 후보가 살짝 앞서는 조사가 있었고 어떤 조사는 홍준표 후보랑 심상정 후보가 크로스오버되기 직전에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국면인지 잘 모르는 굉장히 혼탁한 클라이막스 상황에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홍준표 2위설이 굉장히 많이 유포됐습니다. 대공연국에.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엎을 수 있다. 1, 2위가 바뀔 수 있다. 아니면 2, 3위라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나 혹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는 보수표가 홍준표 후보에게 결집되보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 여론조사도 봐도 최종보다 사전투표 쪽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나요? 하여튼 그게 깜깜이 선거가 되면서 홍준표 후보한테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후보가 되고 있는 깜깜이 선거의 수혜자다. 그럼 경우에는 제2의 홍준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는 어느 시점부터는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 자체를 없애야겠네요. 저도 사실은 한국의 여론조사는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공표 금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좀 열어야겠다 더. 그런데 대신에 다른 요건들은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어떤 거?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항이라든가 특정한 결과를 좀 의도한 듯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규제를 하고 너무 자주 발표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아니면 그게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에서 해석을 할 때 이런 조사는 이런 문제와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언론 환경도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하여튼 깜깜이 선거를 만드는 건 이거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표본이라든지 여론조사도 사실은 굉장히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이런 정도로 공적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조사는 통신사와 국가가 연대를 해서 가장 좋은 5량의 샘플을 뽑아놓고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그 설문 문항에 맞게 조사를 해 주고 조사를 대행해 주는 거를 공적기관에서 담당해 주면 어떨지. 솔직히 계속 무선전화 조사 이거는요. 그냥 여론조사기관이 갖고 있는 샘플 갖고 돌리는 거예요. RDD 방식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선은 전국 선거구가 한 개구밖에 없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안 안겨줬습니다. 무덤이에요. 무덤. 전혀 완전히 전혀 딴판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광국단체 단위에서도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강원도지사선거 같은 경우에 전에 엄기영 후보하고 최문순 후보 나왔을 때 단 한 번도 엄기영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이겼어요. 그런데 결과는 졌잖아. 이런 식이라면 대선만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야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데 기초의원선거도 여론조사 막 돌립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완전히 야바위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초의원선거나 광역의원선거 여론조사는 실제 여론의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빙자한 선거운동. 맞습니다. 저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 어떤 터널을 뚫어준 기호 1번 암흑의원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기호 2번 암흑의원을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진짜. 다자구도에서 여론조사가 걸려왔는데 물어보는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없고 두세 사람 중에 누구 지지하냐고 후보는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글쎄 말이야. 하여튼 그런 식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 그거네요. 여론조사의 공영화 공공성 강화 처음 들어보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거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샘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인구 중에 20대 여성이 몇 퍼센트고 그 몇 퍼센트 중에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세부적인 어떤 그런 다수의 샘플 이거를 찾아가지고 조사하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통신사만이 알고 있는 정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안심번호를 여론조사기관에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건 뭐 그냥 각자 갖고 있는 샘플 갖고 하면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이기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자유한국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 김수민 의원 tk 지역 선거 결과를 쭉 분석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 지금 국정농단을 했던 당이고 그리고 지금 또 나온 후보는 기본적인 성평등 의식도 없고 여러모로 현격하게 자질이 떨어지는 그런 후보인데 그냥 자유한국당 간판만 달고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걸 보면 좀 암담합니다. tk 쪽에서도 홍준표의 진심을 열심히 이해해 주기에는 노력도 물론 미덕상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치인들을 좀 한번 혼내주는 것도 유권자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k의 이 무한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애정. 이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경남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경남의 이런 친자유한국당 정서가 동일하다고 보세요? 동일하지는 않죠. 동일하지는 않은데 저는 이게 자꾸 지역으로 왜 보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너무 두드러진 현상이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세대가 더 두드러져요. 어떻게 보면. 세대가? 어떤 면에서? 그거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것 같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느꼈는데 50대 이하에서는 홍준표 후보표가 실제로도 많이 빠졌고요. 그런데 이제 60대 이상에서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추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점이 득표에 좀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60대 개새끼론 뭐 이런 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김용민이가 옛날에 20대 개새끼론 해가지고 20대를 그렇게 포위시켰듯 이제는 또 다른 파시즘이 60대를 향해서 작동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 아, 파시즘이라고요? 파시즘이라고. 정확한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인용한 건데 솔직히 저는 tkpk 지역에 사실 도시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자유당에 거의 올인하다시피한 이런 정치 경향들. 이런 경향들을 갖고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지역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이런 당들이 인심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의 부족함으로 돌리는 게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아니, 뭔가 자유한국당이 저희들한테 해준 게 더 많으니까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한번 지역이라든가 세대 같은 잣대를 조금 지우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 분들인가. 그리고 아마 개개별로 만나면 그중에 그렇게 악랄한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자기 이웃들한테 해꼬자 한 번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런 악랄한 후보를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야 보수적인 지역에서 기초위원까지도 했기 때문에 많이 만났죠. 그런 분들을.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구사했던 전략들 잘 보면 강성기종노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실노조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그냥 자본이 문제지 국가가 문제지 재벌이 문제지 이러고 말 게 아니라 현실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의 이득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해가 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몫을 나누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더 기여해서 약자들을 더 보듬는 그런 방책으로 가야 되고 솔직히 대기업 정규직은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렵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더 사정이 나은 분들이 많죠. 그런데 과연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 질문을 저도 이제 저는 민주노총을 사랑하는 시민이고 요새 조합비를 못 내서 그렇지 조합원이었지만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조직들도 이제 심각하게 자문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강성노조 소리는 강성노조 소리대로 듣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를 다 이렇게 대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와 같은 사람이 계속 강성기종노조 탓을 하면서 공격하는 게 먹히도록 만든 스스로의 책임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북 좌파 했을 때 북한이 사실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은 특히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진보진영에서도 사실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 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접근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또 여러 진보진영들은 좀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 납북자 가족분들 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흔히 보수 성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수단체랑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가 갈리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민주노총 조합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를 박용진 의원이 옛날에 어느 매체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진보로 충분히 뛸 수도 있는 분들인데 조금 저쪽 보수에서 쳐놓은 그러니까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게 진보인 것처럼 되어 버리고 대기업 정규직의 이득만 대변하는 게 진보처럼 되어 버린 그러니까 이런 덫에 걸려있는 부분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나 그 지지 세력이 거꾸로 온갖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세력이라는 걸 거꾸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렇게 하면 저는 자유한국당 설 자리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거의 뭐 네오나치가 독일에서 차지하는 수준 정도로 추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박근혜를 무너뜨린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을 악마화하지는 마시라. 얼마든지 앞으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김수빈 의원님은 그러면 sns에서 경상도는 안 된다. 굉장히 고상한 표현 아닙니까? 그보다 더 극심한 표현들. 개새끼론. 이런 것 들어보시면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문제 해결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화가 많이 나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밀양에서 송전탑 반대운동을 하는데 댓글로 박근혜 지지하더니 골 좋다. 이런 댓글 달리고. 성주에서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하는데 박근혜 지지하더니 골 좋다. 이게 과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그냥 놔두고 화만 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저는 분노는 필요하지만 그때그때 자기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한 격분은 사회를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수빈 의원님은 어떻게 거기서 계속 정치활동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정치활동보다는 김용민 대 김수민의 시사평론계 1대1 구도 양강체제를 노리고 이 양강체제를 잘 해치면 유시민 대 김수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민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시민 평론가와 저는 공통점이 있죠. 현장 정치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용민 피디보다는 조금 우위. 또 tk 출신이고. 네. tk. 둘 다 tk구나. tk 출신이고. 이게 너무 tk 패권 중이니까.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계획은 뚜렷하게는 없고요. 제가 사실은 어떤 진영에 속해서 얘기하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렸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앞으로 정치활동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이걸 여쭙기 위해서 드린 질문은 아니고. 사실은 이 진보 베이스에서 그동안 쭉 활동해오셨던 지금도 또 논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tk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일반 네티즌들보다도 더 좌절하고 더 실망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점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 사실은 새누리당 계열의 구미시의회 의원들보다 제가 공약 이행률이나 이런 게 더 높아요. 그래요.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랑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일한 적도 되게 많고요. 그건 떨어졌잖아요. 다음 선거에서.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잘했고 공약 이행률 높으면. 공약 이행률이 높으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쟤는 4년 동안 다 해놨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해도 돼. 진짜. 그래서 약간 아쉬움을 남겨놔야 됐어요. 제가 재선하려면 적당히 실패를 해 가지고 제가 못 막아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뽑아주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 가지고 다시 뽑아주는데. 또 연민의 정보.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초선될 때는 사람들이 떨어질 거란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친구가 떨어질 줄 알았던 친구가 당선이 됐으니까 재선은 어련이 되겠어 이러면서 투표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저는 5명 주요 후보들 보면서 솔직히 좀 짠한 마음도 많이 있었고. 정말 마음에 없는 말 하고. 그리고 모 후보를 보면 곤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잘 보면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끄는 후보도 있었어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정치가. 그런데 저분들은 저분들 나름대로 이념들은 다 다르지만. 나하고도 다르지만. 얼마나 거친 과정들을 거쳐서 저기까지 왔겠는가. 그런데 제가 정치한 걸 돌아보니까. 이건 뭐 그냥 고지곳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고집만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닌가. 물론 남하고 협조하는 방법도 익히게 됐지만. 그래서 참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진영을 막라해서 한국 사회에서 좀 해야 됐으면 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비판할 때는 또 진영을 막론하고 무차별로 모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야지. 또 있어야 하고.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화했을 때 문재인 비판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도를 던질 필요가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저렇게 이명박한테 정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을 낳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노무현 정부 실패 요인에 대해서 좀 그하고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무조건적인 찬성과 무조건적인 반대가 역대 정권들을 다 힘들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 41%나 되는 분들이 또 생각이 안에서도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41%라는 건 엄청나게 다양한 분들이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2016년 4월 말에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때가 야권의 총선 승리 직후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당시는 문재인 전 의원이죠. 14%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14%가 1년 지나면서 41%가 됐다면 굉장히 거기 안에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다는 건데. 아이고 1342만 3800표 뒤에 00으로 끝납니다. 이 표가 다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좀 급한 건 누구를 지지했던 간에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랑 모든 면에서 의견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일단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좀 그런 입장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예요. 그냥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자. 그렇지. 그리고 못하는 건 비판하자. 자기 입장에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존경하는 논객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논객이지만 이 부분은 나랑 생각이 다른데. 그런 좀 소신을 갖고.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건 진짜 그때그때 잘한다고 칭찬해 주자. 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골자가 이거였어요. 소득공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꾼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서민들과 약자한테 유리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민주당에서 세금폭탄론을 꺼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며칠 동안 복지 관련한 전문가들이 이거는 방향은 맞다라고 하면서 주말 반전이라고 오마이뉴스에 났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태도를 좀 바꿨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건 박근혜 정부가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박근혜 망하게 하려고 활동하는 건 아니지 않냐. 나라 잘 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박근혜가 망한 이유도 우리가 박근혜를 망하게 하려고 해서 망한 게 아니라 박근혜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한 건 진짜 그때그때 잘했다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거는 이견을 제시하고 비판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각자가 또 의견들이 제각각 엇갈렸다가 만났다가 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문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존경하는 논객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무조건 추종하지 말라 하셨는데 김수빈 논객이 해도 추종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tk에 대해서 아유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좀 더 그곳에서 들어가서 몇 년을 내다보고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고 거기 계신 분도 당연히 우리 국민이고 우리도 유권자고 또 우리의 알고 보면 삼촌 아버지.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인데 굉장히 뭐 특이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보는 태도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뭐 앞으로 더 넓은 정치적 지평 확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히 우리가 좀 새겨듣고요. 다음 선거.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이라는 당이 굉장히 지역색이 예전에는 뚜렷했다가 국민의당이 이렇게 나가면서 지역색을 많이 벌이게 됐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뭐 진보당이나 뭐 녹색당이나 여기도 사실은 탈지역 정당 아닙니까. 네. 이런 당들이 좀 그런 지역에서 제3의 정당으로서 우리나라의 당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제3 제4의 정당도 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외연 확대. 이게 tk에서부터 시작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tk도 계속 자유한국당 찍으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뭐 1등이긴 했지만 지지율이 거의 뭐 한 30% 가까이 깎이는 이런 상황은 이건 사실 새로운 가능성을 또 반 자유한국당 진영에다가 보여준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김수민 의원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또 나름대로 전화해서 대화 나누는 것보다도 밀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장이 좀 쫄깃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화할 때가 더 낫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데려와봤더니 별 볼일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의 뒤통수를 치시기 때문에 막판에 인사할 때 저를 보내시지 않을까. 아직까지 저를 보내는 멘트가 별로 안 나와서. 그래요. 끝까지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솔직한 심정은 이겁니다. 앞으로 전화로만 불러야겠다. 보고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김용민 pd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접대성 멘트를 해드린 겁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한 시간이었고 한 달에 좀 쉬는 기간 이후에는 김수민 평론가하고 또 새로운 일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그런가요? 일거리를 주시는 겁니까? 네. 일감 나누기. 이게 새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일감을 안 주시면 제가 김용민 pd를 시사평론계 강성기종노조로. 강제 일자리 나누기로 그렇게 가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와 앞으로 더 많은 더 지평 넓은 시사평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지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또 조금 시간 지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펜 장작불 위에 한우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회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교활 국가의 이준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준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내일과 모레 이틀 업데이트하고 오는 일요일 도울선생 특강 2부를 보내드리면서 지난 2015년 8월 19일부터 시작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제 지병을 치료하고 또한 새로운 콘텐츠 구상을 겸해 한 달 정도 쉬려고 합니다. 차후에 보다 혁신된 팟캐스트로 애청자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목요일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